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1월 월간 견적. 2023년 첫 월간 견적을 가져왔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에 대한 변명을 짧게 하자면요. 논X, 논K 프로세서 다 수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 13400, 13500, 13600, 13700, 13900을 다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AMD에 7600, 7700, 7900X가 안 붙은 비교적 저렴한 제품들, 신제품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760 보드도 포함시켰고 4070TI까지 다 포함을 시켰어요. 사실 가성비가 매우 중요한 게 월간 견적인데 여놈들 다 놓치고 1월 월간 견적을 올리기에는 제 양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준비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시청료로 한 번 더 부탁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 하듯이 싼 견적부터 시작할게요. 저렴한 사무용 견적부터 같이 한번 볼 텐데요. 40만 대 ND 견적이고 50만 대 인텔 견적이 있습니다. 둘이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40만 대 대했지만 40만 원 중반쯤 되고 얘는 50만 원 초쯤 돼서 한 5만 원 차이 나는데요. 둘 중에 뭐가 나을까요? 저는 단연코 현 시점에서는 AMD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저렴해도 일단 4600G가 멀티 성능이 12100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 10% 정도 높고요. 내장 그래프 성능이 30% 가까이 높기 때문에 얘는 롤 정도는 원활하게 돌아가요. 오버워치 최하옵도 돌아가고 그 외에 던파라든지 진짜 캐주얼한 게임을 옵션 좀 타야만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만 사양이 높아져도 안 들어갑니다.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는 게임을 못 해먹어요. 그래서 간단한 게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사무용으로 쓰거나 매장 포스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인강 보는용 이런 정도로 쓰기에는 분명히 이 40만 대 AMD는 정말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는 제품일 겁니다. 그럼 인텔은 뭐가 유리한데요? 그런 거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인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장 엘비 성능도 떨어지고 사실 멀티 성능도 좀 떨어지지만 단일 코어 성능 그러니까 반응이 좀 빨라요. 빠릿빠릿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라이트하게 나는 그냥 주식 살짝 하거나 깔짝깔짝 단타 안 치고 아니면 웹서핑 위주로 한다 하시는 분은 인텔 가는 게 조금 더 빠릿하게 쓰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향, 사용 용도를 따져서 이거나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가성비 생각한다면 닭 AMD 쪽 가시라 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인텔 부품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인텔 50만 원대 견적 같은 경우에는 12,100을 썼습니다. 11,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가성비 봤을 때 굳이 12세대 대신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빼버렸고요. 신형으로 나왔는 13,100 이것도 한번 넣어봤는데 가격이 지금 한 14,500원 나거든요. 근데 얘네들 성능 차이가 없어요. 말이 13세대지 이 12,100에 클럭 조금 올린 버전이기 때문에 이 13,100을 가는 이유가 솔직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12,100 사시고요. 이 둘이 가격이 거의 똑같아지면 13,100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클럭 써도 소음이 크게 신경쓸일 정도 발열이 나지도 않고 온도도 잘 잡히기 때문에 기껏 쓰시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10 쓰십시오. 물론 B660을 한 만 원만 더 줘도 넘어갈 수 있긴 한데 메모리 오버 잘 되고 N.2 한두 개 더 쓸 수 있다는 거 빼고는 크게 차이점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H610 쓰시고 사무용도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H610 기가바이트 H보드나 아니면 K보드, ASUS보드 이 두 개 넣어놨는데 둘 중에 저렴한 거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바이오스타나 에즈라키 있긴 한데 걔네들은 분량률도 좀 높고 가격이 싼 만큼 품질 설정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가셔야 그냥 쓰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200, 8기가 두 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꼭 짝수로 쓰셔야 되는 게 싱글로 쓰면 듀얼 채널이라는 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CPU 성능이 하락하고 CPU 성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장 그래픽 성능은 좀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꼭 짝수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4기가 두 개 쓰자니 램슬롯이 여유도 없는데 나중에 업그레이드될 때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당장에 인터넷만 해도 5기가 정도 쓰는 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8기가 두 개 쓰셔서 좀 장기간 쓰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별도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드에서 출력하는 포트는 디서브, HDMI 두 개를 지원하고요. 앞에 거는 아날로그, 뒤에 거는 디지털이겠죠. 웬만한 모니터는 다 꽂힌다는 소리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니터 뒷면 확인해 보십시오. SSD 같은 경우에는 980 노멀 빼버렸습니다. 왜 빼냐면 이거 디렌리스 제품이라서 대용량 파일로 옮기면 분명히 느려지거든요. 그런 거 쓸 필요 없이 훨씬 더 안정적인 속도가 나오고 가격도 4천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 P31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980 노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다가 가성비 생각한다고 하면 PM9회원 가세요. 오히려 속도도 980 노멀보다 빠르고 분량률도 별 차이 안 나며 가격은 더 쌉니다. 물론 병행수입이기 때문에 AS가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1번은 먼저 우선 추천드리고 혹시나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원하시면 2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도 작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에 클래쉬 2, 풀체인지 500, 브론즈나 FSP-Hyper-K500 혹은 시소닉, A12 이 셋 중에 가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저렴한 500W 파워가 몇 종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잘만 것도 있고 에코 것도 있고 뭐 더 있죠 찾아보면은. 그런 애들도 정격이긴 한데 자세히 뜯어보면 분명히 품질 차이도 있고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분량률 차이도 좀 있습니다. 가격 1, 2만 아껴가지고 PC의 심장인 파워를 낮추는 것은 솔직히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셋 중에 선택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마지막은 케이스인데요. 마이크로니스 루키 케이스 2만 7000대에 넣어놨습니다. 그냥 이게 좋아서 넣는 건 아니고 CD롬도 시원하고 케이스가 작기도 하고 조립할 때 비교적 편한 케이스라서 넣어놨습니다. 물론 싼 가격만큼 기본 펜이나 강판 품질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3만원도 안한데 뭐 많은 걸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짜시면은 사무용들 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만들고 나면은 딱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 그리고 인강용으로 쓰기에 적합한 PC입니다. 게이밍 용도로는 사용하기 좀 어려우며 빠릿하지만 멀티 성능은 다소 처지기 때문에 AMD랑 한번 비교해보시고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12,100으로 갈 때 50만원 정도가 소비가 될 거고 13,100으로 가면 조립공비 생각했을 때는 한 52, 3만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텔 50만원대 견적은 여기까지 하고 AMD 40만원대 좀 더 가성비가 좋은 사무용 견적을 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4600G 아니면 5600G 둘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2번이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 소폭 위에 있는데 뭐 내장급 성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하는 게 좋을까요? 3만원이나 차이나면 사실 1번이 가성비가 좋은 건 맞습니다. CPU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용하는 영역들은 어차피 똑같이 겹치기 때문에 1번 가서 가성비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예산이 한 3만원, 4만원 더 남는다면 2번 선택하셔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만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AG400 이거 달아들고 안 달아도 됩니다. 기본 쿨러로도 사용 가능한데 다소 소음이 있으니까 소음을 줄이려면 AG400이라는 이 2만원짜리 쿨러 다시면 좀 조용하게 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보드는 거의 무조건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1번 EX-A310 게이밍 파는 데가 ST컴도 있고 아이브라드 있고 대원도 있고 이런 거 한 3군데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품질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수입사만 다른 겁니다. AS는 ST컴이 제일 좋기 때문에 ST컴 거 먼저 사시고 이게 품절나면 차금차금 대원 아니면 아이브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군데가 다 품절나고 나면 그냥 프라임 A3이고 M-K 쓰시면 됩니다. 이게 품질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무조건 1번 쓴 게 좋다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싼 A320 보드가 일부 있으나 바이오스타나 에즈라 것밖에 없을 거예요. 품질이 확연히 떨어지고 분량률도 확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 다음은 삼성전자 DDR4 3200 메모입니다. 8기가 2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일로 쓰시면 그러니까 램 하나만 딱 꽂으면 CPU 성능도 떨어지고 내장비 성능이 20-30%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얼 채널 지원할 수 있게 4기가 2개나 8기가 2개 쓰는 게 무조건 좋겠죠. 근데 4기가 2개 쓰자니 윈도우에서 기본 구동하는 2기가 정도와 거기에다가 또 사실 이거 내장비 쓰면 거기서 또 한 1기가 정도 더 먹거든요. 1, 2기가 정도 그리고 또 웹서핑하면 또 거기서 구글, 크롬 띄워놓고 하면 2, 3기가 더 먹어요. 후딱 7기가, 6기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꼭 8기가 2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기가 2개는 이제는 넣기 애매합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베가 7, 내장 그래픽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이 EX-A310 쓴다면 DV하고 HDMI, 디지털 포트만 지원을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A310, M-K 쓰신다면 D-Sub, 그러니까 옛날 RGB 포트와 HDMI 포트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포트, 모니터 포트 꼭 확인하시고 보드도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SD인데요. 아까 여기 50만원대 선택한 거랑 똑같은 이유로 P31을 가장 추천드려요. 불량율 낮고 속도 좌우 심하지 않고 980 노멀 왜 별로라고 그랬죠? 걔는 대용형 패럭 옮기면 D-Landless라서 베핑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속도 좌우 심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뭐 더 싸는 SSD 여러 종류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멀쩡한 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P31 가세요. 여기서 몇 천 아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아껴봤자 만원 정도 아끼일 텐데 그거 진짜 아닙니다. 그 다음은 파워인데요. 마니 파워 뭐 FS 파워 아니면 시소니 파워 500W짜리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십시오. 요 밑에 더 싼 3만원짜리 3만 몇 천원짜리 이런 파워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불량율이 올라가니까 별로 권장 안이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려놓는 제품들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제품은 회사에 물어봐도 불량율 1% 미만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써봐도 불량율이 1%이다. 1%가 나올까 말까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M60 DK200 C60 마이크로렉스 루키 이 중에 어느 거 써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취향과 쓰십시오. 4문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고쿨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견적의 총평가는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아니면 캐주얼한 게임 바둑 포커 롤 카트라이더 이 정도 저사양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한테 적합한 핏입니다. i3보다는 멀티성능과 내장그래프 성능이 좋아 고사양 사무용도로 쓰기도 괜찮습니다. 말이 그냥 고사양 사무지 그냥 파일 용량이 좀 큰 엑셀 아니면 좀 레이어 많이 안 겹치고 해상도 좀 작은 라이트한 포토샵 정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진짜 고성능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가격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간에 그런 용도로 쓰시면 괜찮은 사무용 PC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00G로 본체 짰을 때는 43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고 조립공인 포함해도 46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5,600G로 짰을 때는 46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고 실 구매가는 50만원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AMD의 40만원대 사무용 견적이 끝났고요. 그럼 이제는 게임을 하기 위한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게임 하려면 이제와서는 70만원대 60만원대 견적은 그래픽카드가 마땅히 넓게 없어가지고 못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게 맞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쭉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시면 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70만원대 80만원대 가성비 좋은 PC 게이밍 PC 게이밍 PC는 물이 건너갔구나. 엔비디아든 AMD든 저가형 글카를 더이상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AMD에 100만원대 견적하고 인텔에 90만원대 견적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나을까요? 저는 얘네들 한 7만원 정도 차이 날텐데 6만원 웬만하면 AMD에 100만원 정도 견적부터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12100보다 5600이 멀티성능이 월등히 좋아요.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에도 최소 프레임 방어가 5600이 좋습니다. 물론 평균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적혀있는 거 보면 12100은 5600 거의 맞먹네 라고 착각하실텐데 실제로 돌려보시면 캐시 용량이 큰 5600이 최소 프레임 방어가 잘 됩니다. 근데다가 12100은 사실상 레몬오버가 좀 어려운데요. SA 전압 고정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5600은 레몬오버가 3600까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 AMD 5600 가는 게 미래를 봐서도 괜찮은 노릇이고 당장 근시한적으로 선택하더라도 6만원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100만대 AMD 견적을 추천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90만대 인텔 견적부터 설명하자면 12100F 씁니다. 물론 13100F 나왔는데 가격이 별로 안 쌓아요. 근데 둘이 성능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12100F 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 쓰시고 쿨러? 안 다 쓰셔도 됩니다. 기본 쿨러 쓰세요. 어차피 돈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이거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쿨러 쓰지 마세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169 M-E 라는 방열판도 없는 보드인데 그래도 IC 정도는 잘 쓰거든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MSI 보드 쓰시거나 아 이게 품절나면 B169 포기하고 그냥 H610 M-H 쓰세요. 한편에도 어떻게 아끼고 싶어서 이거 선택했을 텐데 보드 좀 괜찮은 B660 쓰자니 갑자기 17만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20만원 보드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선택하시고 1번 우선 추천 드릴게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짝수로 넣어야 되는 거 이젠 알죠. 듀얼 채널 때문에 짝수로 넣으시고 게임 좀 한다 그러면 8개가 2개 넣는 게 맞겠죠. 삼성전자 메모리 마이크론 메모리가 가격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 더 분량률이 낮은 삼성전자 메모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60 쓰시거나 아니면 1660 슈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웬만하면 3060 가세요. 1660 슈퍼는 3060하고 성능이 40-50% 가까이 차이납니다. 프레임이 40-50%가 차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60 펠리꺼 지금 거의 제일 저렴한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아니면 아스 듀얼 3060 3060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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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0 3060 6060 이런 제품도 정격이긴 한데 아무래도 불량률 차이는 좀 있기 때문에 돈 짠 만큼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파워는 컴퓨터의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 2만 아끼지 마시고 저 정도 선택하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물론 얘네들 선택했던 불량률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운이 나쁘면 걸릴 수 있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60, DK200, C60, 카이저 에어 이 중에 선택하시면 외형적으로도 이쁘고 나름 화장손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기본 편도 많이 주고요 다만 아무래도 이 중에 펜이 품질이 좋은 놈은 없습니다 그냥 싸고 쓸만한 케이스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봐지 마세요 약간의 소음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쿨링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여튼 이 넷 중에 선택하시고요 그렇게 견적을 짜면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등등 인기 게임에서는 프로 플레이가 FHD 해상도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CPU의 등급 그리고 순수 성능이 낮은 편이라서 게임을 하면서 영상 틀어놓거나 게임하면서 다운받고 프레임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용도는 쓰지 마시고 순수 게이밍 용도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용도로 쓰고 싶으면 6만원 추가해서 옆에 견적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옆에 견적은 뭐가 다른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일단 5600을 쓰세요 5600하고 5600은 0.15클럭 차이납니다 제가 0.2라고 적어놓겠는데 실제는 0.1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둘이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싼 거 쓰기 좋겠죠 만 원이라도 싼 5600 쓰시고요 쿨러는 기본 쿨러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얘는 기본 쿨러 쓰면 성능 하락이 미묘하게 있습니다 소음도 좀 있고요 AG400 정도 쓰시면 됩니다 이거 2만원 해요 보드 같은 EXA3은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 앞에 있던 40만원대처럼 이게 사실 5700 같은 것도 커버가 되거든요 5800도 커버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보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저는 이제 CPU 업그레이드 5800X3D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 SSD도 M.2 하나 더 달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B550M Earth Elite 가시면 됩니다 확장성이 필요하면요 그런 게 아니면 EXA3은 쓰면 돼요 메모리 같은 건 마이크로 메모리 8개가 두 개 넣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보다 분량률이 조금 더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넣어놨어요? 가격도 별로 차이 없는데 라고 하실 텐데 얘는 렘오버가 그래도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넣고 하시면 3600 거의 무조건 들어갑니다 90% 이상 들어가니까 이걸로 제 영상 보고 따라해서 3600 넣고 쓰세요 그러면 게임 퍼포먼스가 4,5% 공짜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거 할 줄 모르시게 쓰면 그냥 이 XMP 메모리가 있거든요 틴그로 3600 델타 메모리요 이거 사면은 보통 이제 조립 맡기면은 그냥 잔혹으로 XMP 적용을 해 드리니까 이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안 해주는 업체 잘 없을 거에요 진짜 클릭 두 번만 하면은 적용이 되거든요 이거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소 가격 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번 선택해서 그냥 직접 수동 업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960 이거 쓰시는 게 무난하긴 한데요 이게 다용대로 쓰기에도 좋고 버그도 잘 없어요 근데 나는 좀 더 가성비 있게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 분은 6700 XT 쓰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3960 Ti 보다 조금 좋거나 동급이에요 그 정도고 가격은 3960 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깜빡인 증상이 있고 특정 게임의 프레임이 좀 덜 나오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드라이버도 많이 안정화 됐으니까 가성비 생각하면 2번 선택한 것도 괜찮습니다 어? 시청자님 혹시 내가 예산이 한 100만원 아니라 120만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뭐 선택할 거 없나요? 하시는 분은 이 상공육공 Ti 선택하면 됩니다 게이밍로워드 고스트 선택하거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익을 선택하시면 상공육공 Ti 중에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을 선택하시면 프레임이 확실히 상공육공 보다는 한 20에서 25%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게임할 때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예산에 따라서 뭐 혹은 가성비 생각해서 1, 2, 3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SSD는 마찬가지로 아까 40만원대 설명했던 이유 고유로 P3을 추천드립니다 P3을 왜 추천한다? 안정성 좋고 980 노멀과 다르게 대용형 파일을 옮기든 아니면 게임을 설치하든 성능 자아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980 노멀 몇천 차이도 안 나는데 아끼겠다고 내려가지 마시고 꼭 P3 선택하십시오 밑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0W를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3060이나 3060 Ti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600W를 넣어놨고요 거기에다가 또 6700W를 쓴다고 하면 그보다 또 전력 소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700W까지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품 추천은 마니클리스트 600 아니면 시소닉 A12 600 혹은 하이퍼 K600 정도 선택하시면 3060 3060 Ti한테 적합해요 지금 제가 추천하는 제품한테 그래서 6060 Ti는 이거 사시고요 6700 XT 쓰시는 분은 하이퍼 K700이나 마이클 엔닉 클래시 2 풀체인지 700W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차이는 조금 있어요 한 2만 정도 차이 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C60이나 카이저 에어나 아니면 DK200 혹은 M60 정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넷 다 지금 위에 말씀드린 그래픽 카드 호환 폭도 문제없고 쿨러 폭도 문제없고 쿨링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바꾸다 보면 폭 안 맞는 애들도 있으니까 주의 좀 하시면서 그냥 웬만하면 추천 제품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값을 짰을때는 5600X랑 0.2클럭도 차이 나지 않는 5600을 썼기 때문에 12400F와 비슷한 수준의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12400은 좀 비싼 제품이죠 이거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니까요 3HD 게임은 대부분 게임을 60-70프레임 방어 상태로 상업이 가능하고 10세대 11세대 i7, i9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좋은 게임의 성능을 보여줘요 거기에다가 포토샵이나 간단한 편집 정도도 가능합니다 웬만한 용도로는 다 쓸 수 있는 다 용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포토샵 레이어를 좀 많이 겹쳐 쓰거나 아니면은 편집 영상 편집까지 생각한다면 메모리는 8개가 2개가 아니라 16개가 2개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짜면은 5600X-3060은 96만원 혹은 5600X-6700XT는 97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고요 조립고인비 생각하면 100만원 정도가 딱 되겠죠 그리고 5600X-3060 TI로 가면은 한 112만원 113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조립고인비 생각하면은 115만원 거의 120만원 조금 안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엔드 견적을 보여줬는데 음 인텔도 거의 똑같아요 이제 이 i3 말고 i5 견적이 있거든요 사실 밑에 거 완전 거의 똑같은데 두 개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자 CPU는 5600보다 약간 나은게 12400이에요 싱글성능도 10% 좋고 멀티성능도 10% 좋습니다 근데 게임의 성능은 5600하고 진짜 큰 폭으로 차이나진 않거든요 한 2% 3% 좋은데 램오버하면 또이도이해요 그래서 이 12400 가면은 오버 안하신 분들이 게임 프레임 좀 더 잘 뽑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5600 대신 5600 대신 CPU 이걸로 가고 보드를 5600은 EXA320 이거 가라 그랬지만 이 12400 같은 경우에는 인텔용 보드 B669 M-K나 아니면은 기가바이트 B669 M-DS3H 가야됩니다 이거 방열판도 없는 보드 넣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당장에 방열판 없는 보드 가지고 계신 분들 시네벤치 돌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클럭이 떨어질걸요?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방열판 있고 12400을 버틸 수 있는 그나마 마지노선 보드입니다 요거 위로 가야지 요거 밑으로 가면 안됩니다 요거 밑에 더 싼거 뭐 있는데 이런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돌아갑니다 제대로 12400의 최대성을 못 낸다고요 그러니까 요 둘 중에서 선택하시거나 요 옆에 있는 더 좋은 보드 선택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기쿨 쓰지 말고 사제 클러스라는 건 똑같습니다 얘 기쿨 쓰면은 기쿨이 딱 100W 정도 커버되는데 12400F가 108W, 110W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기쿨이 좀 부족하니까 얘도 2만점의 쿨러 정도는 달아주시고요 나머지 뭐 메모리 얘는 램오버가 안돼요 SA 전화 고정문제로 삼선전자 메모리 8개가 두 개 꼭 넣어주시고 짝수 넣어야 성능이 잘 나온다 아시죠? 그럼 그 칸은 똑같습니다 상공입권 쓰시거나 아니면 좀 가성비 좋은 거 쓰고 싶다면 67700XT 쓰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혹시나 120만원이나 130만원에 근접한다면 3060Ti 개념워드거나 기가바이트급 쓰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SSD는 뭐다? P3이 안정적이다 웬만하면 P3이 가시고 좀 더 빠른 성능이나 아니면 가성비를 원하시면 PN9A1 가시면 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6060Ti 쓴다 그럴 때 600W급 가시고요 마니꺼나 아니면 시소닉 하이퍼 K 600W급으로 가시면 될 거 같고 여러분이 6700Ti 쓴다 그러면은 시소닉 700W파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M60 DK200 C60 카이저 에어 이 정도에서 쓰시는 게 호환 문제도 없고 패들 여러 개 증정해 주기 때문에 쿨링도 충분히 잘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견적자면 뭐가 다른데요 5600 이랑 사실 5600 이랑 다를 건 별로 없어요 다만 5600 보다 싱글 성능이 10% 빠르니까 조금 더 빠릿하고 5600 보다 멀티 성능이 10% 좋으니까 다용도로 쓸 때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진짜 큰 차이는 안 나고 영역은 겹친데 약간 더 낫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게임 성능은 거의 대동소위하고 자 그렇게 쓰시면은 9세대 11세대 i7 i9 을 이기는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5600도 그랬죠 거기에다 12400F 쓰니까 이 6호짜리거든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아니면 영상편집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간단히 가능합니다 FHD 중상호 게이밍까지 가능한 가정용 표준 PC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 자녀분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게임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사무용도로 쓸 수 있고 다용도로 영화도 보고 이런 용도 쓰기에 좋은 PC 뭐이냐고 물어보면 이게 베스트입니다 크게 비싸지 않고 100만원 초반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 다만 포토샵이나 영상편집 같은 것도 간단히 취미삼하실 거면 램은 16개가 2개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견적 같은 경우는 11400F에 3960 12가로 가시면 106만원 정도 여기에 조립공 생각하면 110만원 정도 될 거고요 3960 TI로 가면 121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니까 사실 125만원 정도가 실립공 매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AMD라 인텔 100만원대 견적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조금 고급 PC로 넘어갑니다 150에서 240만원대 게이밍 및 다용도 PC 4070 TI 견적까지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용도가 진짜 다용도인게 주식 초단타 있죠 요런거 할 때도 빨리 빨리 타니까 좋을 거고요 게이밍도 이제는 FHD 뭐 상업이 아니라 FHD144 모니터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070 TI 견적 쪽으로 가면요 QHD144 모니터도 쓸 수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에서 거기에다가 포토샵 라이트룸 하는 거 당연히 문제 없을 거고요 영상 편집을 좀 더 하드하게 이제 취미를 넘어서서 직업적으로 하더라도 엄청나게 불편함을 끼시지 않는 수준의 고급 PC 그런 다용도 PC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CPU는 여유가 좀 있으면 13,600K 가는 게 좋습니다 뭐 KF나 K 가세요 이거 벌크가 가격차이 2만원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품으로 가시고요 이거 가시면은 진짜 싱글 성능도 빨리 타고 게이밍 성능도 좋은 데다가 다른 13세대보다 좋습니다 이 13,400K나 13,500K에 13,600K만큼 게이밍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멀티 성능도 아이파이 프로젝션이 제일 좋아서 거의 i7급하고 얼마 차이 안 날 정도로 멀티 성능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상 편집, 음악 작업, 레더링, 출신용 뭐 이런 게 다 된다고 적어놓은 거죠 여유 있으면 이 CPU 가시고 혹시나 나는 그리 여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13,400K나 13,500K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40만원? 뭐 30만원, 30만원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정도 차이 되는 거죠 CPU 가격에서 쿨러 같은 경우에는 13,600K를 골랐을 때는 저렴한 쿨러는 쓰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RC1800이나 AG620 정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등급은 굳이 안 가셔도 되긴 됩니다 자 그렇게 쿨러를 고르시면 65,000원 혹은 5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순행 굳이 안 가도 돼요 13,500이나 13,400 샀을 때는 얘네들은 전력 소비량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13,600K 같은 경우에는 뭐 160에서 200W 가까이 쓴다면 얘네들은 100W 될까 말까 하는 애들 아니면 100W 살짝 넘어가는 120W 이 정도 되는 애들이라서 좀 낮은 쿨러 AG400이나 팔라딘 400 뭐 이런 거 써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CPU 이 등급만 2번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해서 13,600K에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2번은 안 적고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13,500 13,400 전용입니다 앞에 거는 뭐다 13,600K 13,600K 잘못 쓰시면 안 돼요 칸이 좀 부족하네요 일단 그럼 원자를 지우든지 해야 되겠다 원자 지우든지 이렇게 할게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76M 어로스 엘리트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이거 좀 이유가 있는데요 박교포를 가자니 박교포가 전원보다 좀 더 나은 보드라서 한번 가볼까 싶었는데 참 많아요 차이나 근데 사실 13,600K나 13,700K도 B760M으로 커버될 정도로 이 보드 전원부품질은 뛰어났거든요 다만 이제 B보드의 단점이 기본 전압이 좀 높게 나와서 I5 정도는 이렇게 해서 공략 넣고 짤 수가 있는데 이게 I7 넣기에는 온도가 좀 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B760 보드에 13,600K가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용도로 봤을 때 이 기가바이트 보드하고 MSI 보드는 사실상 품질 차이가 거의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3만원이나 싼 기가바이트 보드 쓰세요 그리고 이 보드는 이제 DDR5 보드입니다 1,2번 둘 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DDR5 메모리 쓸 수 있는 겁니다 D4 메모리 썼을 때랑 D5 메모리 썼을 때 서로 오버를 안 하면 4,5% 정도 게이밍이든 아니면 작업이든 D5가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5랑 D4랑 보드가 가격이 비슷하면 뭐다? D5 가는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D4가 비슷한가요? D4 뭐 지금 어로스 프로 같은건 좀 높은거 나와서 그런거 아닌가요? 하실텐데 흑.. elly... 착각하시는거 있는데 요 밑에 예를 들어 Asus'prime N'K atz K나 DS3H 얘들도 방열화시 shortened 이 relevant i5 쓰면 안 돼요 그럴 때 13400은 이 정도 급에 쓸수있어요 근데 13500 부터는 조금 버겁고요 13600K로 spinning 못써요 그냥 얘네들 최대상도 못 내립니다 얘네들이 전력궁량이 한계치가 125W거든요 근데 얘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1060에서 seja 200급까지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보드 가지고는 이런거 못씁니다 그니까결과적으로 D4 보드 10,3600K 정도 되는거 아니면 그냥 10,3600K 노멀 이런거 쓸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사실상 어로스 엘리트나 아니면 게임의 엑스 수준이 되네요 근데 걔네도 둘 다 품절이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보드가 어로스 프로입니다 어로스 프로가 사실상 22만원 이니까 아니 만원밖에 차이 안나 그건 뭐다? D4 쓸래요? D5 쓸래요? 저는 D5로 선택하겠습니다 D5가 퍼포먼스가 4,5% 좋다니까 공짜로 나중에 렘오버 할 때도 이 D5가 훨씬 렘오버가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SA 전압 이런거 영향 안 받으니까 논 K 프로세서 써도 상관없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 삼선 메모리 써도 6000 정도는 쉽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D4는 놔주시고 1,2번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4번은 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I7까지 생각하고 사는 거에요 Z790, PG 보드는 저게 700A급 CPU 코어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I9, 논 K 프로세서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여유가 있는 보드니까 나중에 확장선을 생각하면 4번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아니면 I5의 온도를 좀 낮게 쓰고 싶으면 이거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확장선도 뛰어나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니까 굳이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는 안 할 거고 보통은 그냥 일본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일반 선택에서는 메모리 뭐 써야 될까요? DDR5을 써야 되는 겁니다 D4 쓰면 안 돼요 D4는 딱 아까 3번에 기가바이트 어로스 프로용입니다 그래서 4번은 3번하고만 조합하시고 그래서 같은 보라색으로 칠해놨어요 여러분은 웬만하면 3세전자 메모리 통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 있을까요? 13세대 5600까지 기본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성능이 좋을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게임밖에 안 하시면 삼성 메모리 8개가 2개나 16개가 2개 가지 마시고 그냥 하이닉스 메모리 8개가 2개 가시면 이게 5600이 제대표준 메모리거든요 말 그대로 보드게임 꽂기만 하면 적용되는 메모리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게임 프레임이 4800짜리보다는 그래도 1,2% 더 잘 나옵니다 그러면 D4는 얼마치 않을까요? 5,6% 가까이 공짜로 프레임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가선배 생각하면 1번 선택하시고 게임밖에 안 한다면 2번 선택하시고 혹시나 수동 오버 할 줄 아시는 고수분들은 3번 아니라 2번 선택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저거는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CPU 썼는데 3060, 6700 보지 말고 3060 Ti 부터 보시고요 3060 Ti 보다도 3070 이런 거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거 같고요 돈 좀 있으면 4070 Ti까지도 1370, 600k 가면 잘 커버됩니다 다만 이 4070 Ti는 이 얘기할게요 134, 135는 쓰지 말 것 왜 그런데요? 제가 테스트 직접 해보니까 이 4070 Ti가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4K를 제외한 보통 해상도로 쓰게 될 텐데 QHD나 FHD 쓰실 거 아니에요 QHD에서 이게 140프레임 넘게 나오는 게임들이 엄청 많아요 4K 가면 60프레임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QHD 가면 그렇게 프레임이 잘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12세대 기반으로 만들어진 13400이나 13500 같은 경우에는 게임 프레임이 좀 많이 쳐져요 얼마나 쳐지냐면 최소 프레임이 7%인가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덜 부드러워요 분명히 13600K 보다 그리고 이 극한은 뭐다? 비싼 놈이잖아요 얼마짜리에요? 120만원 주고 샀는데 이거 성능 7% 떨어지면 10만원 성능 가까이 하러 가는 거죠 그럼 뭐다? CPU 10만원 더 쓰고 최대 성능을 느끼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갔을 때만 13600K로 고정해 주시고요 1번, 2번은 예산이 좀 부족하면요 극한은 올린 대신 CPU 낮춰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순수 게이밍만 생각하면 13600K에 3060 Ti보다 13400이나 13500에 3070이 프레임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에 맞춰서요 SSD는 P31 추천드리고 이제 게임을 좀 많이 깔 거면 1TB급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500GB가 6만9천원인데 1TB가 한 12만, 13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거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더 가성비보다 쓰고 싶은데 하면 PN9A1 가세요 다만 분량률은 P31보다는 조금 높다 이제 P31도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뭐다 PN9A보다도 빠르고 P31보다는 당연히 빠르겠죠 분량률도 적어요 분명한 상급 제품인데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20만원 정도 해요 이것도 500GB, 13만원 째이 있긴 한데 500GB, 13만원이고 1TB, 20만원보다 웬만하면 1TB 가는게 가성비는 좋겠죠 그래서 예산 좀 넉넉하면 3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4070Ti 조합에 그리고 980프로도 가격이 많이 내려서 P31보다 오히려 더 싸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가면 뭐다? P31 쓰시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4060Ti 갔을 때는 700W 때 스탠다드 써도 뭐 전력소비량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상관 없을까 보는데요 3070이나 4070Ti 정도 간다면 전력소비량이 글칼에서만 거의 300 가까이 먹거든요 200대 중반에서 200대 후반 먹어요 그런 경우에는 CPU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4,500W 가까이 먹겠죠 게임만 하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급 파워 가서 전기를 아끼면 나중에 3,400원 썼을 때 파워 좀 더 비싼 거 사서 추가액도 갖는 거 5만원, 6만원 이런 거 다 커버되거든요 그래서 골드급 파워 마니클립투 750이나 시소닉 GM750 아니면 하이퍼 아 하이팔이구나 FSP 하이드로 G프로 750 요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뭐 안전회로도 좀 더 많고 제품 품질도 좋고 S도 길어지고 전기력도 아낄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000W 파워도 나왔는데 이건 왜 나왔느냐 하면 한 번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좀 조용하게 쓰고 싶은데요 파워 소음이 신경쓰어요 파워에 고주파만 나오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이런 대용량 파워 쓰시면 고주파가 좀 줄어들긴 해요 그런데다가 펜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제로 펜이 동작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펜이 덜더라도 저알펜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000W 파워를 쓰시면 500W 쓸까 말까 하는 이런 구성에서는 확실하게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추가 선택으로 5,6번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굳이 안가도 돼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해치8 요거는 기본 펜 풍량이 좀 약하니까 글카제한도 없고 그리고 쿨러 제한도 없어서 쓸만한데 혹시나 고사양 4070ti 같은거 갈 때는 웬만하면 이거 L600 쪽으로 가고요 4070ti가 아니고 4070ti면 해치8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P1000이 있는데 P1000은 4070ti 쓸 때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풍량도 괜찮고 LED 없는 거라서 취향 맞는다면 쓰시는 건 다 괜찮은데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얘가 그래픽카드 길이 제한이 340인가 다소 좀 좁은 편이라서 AORUS MASTER 70ti 요런 거나 아니면 AORUS ELITE 아니면 조텍 AMP 있죠 그런 제품은 길이 문제 때문에 장착이 불가하니까 한번 생각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추천하는 갤럭시 갤라즈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이글은 요 케이스에도 장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좀 긴 거 쓰겠다면 L600 하시면 돼요 L600은 L600까지인가 아마 L600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길이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케이스 요 셋 중에 선택하시고요 견적을 13400에 AG400 쓰고 3060ti로 짰을 때는 150만원 그러니까 요기 견적에서 약 30만원 정도 늘어나는 거죠 25만원 3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요러면은 게임의 성능 같으면 11400f 갖는 거랑 11400f에 3060ti 간 거 이거랑 거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치대에서 대부분 게임은 상호 풀업으로 잘 들어가고 퀘시대는 좀 떨어지고 다만 멀티 성능이 30%나 증가했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기 좋겠죠 요 cpu 가서 편집이나 작곡 렌더링 요런 거 돌리는 거 포토샵 이런 거 돌리는 거 분명히 12400보다 조금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 가셔도 괜찮고 13500 가면은 요 또 13400보다도 멀티 성능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영상 평집 렌더링 같은 거 돌릴 때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작곡할 때도 악기가 늘어나면 코를 더 많이 쓰니까 그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3600K로 가면은 음 거기서 또 한 5만원 추가돼서 160만정도 나오거든요 160만정도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일단 cpu 성능 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게이밍 최소 프레임 방어가 좀 더 되고 멀티 성능이 아까 13500보다도 또 좀 더 올라요 어느 정도 한 2, 30% 오릅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 더 뛰어나겠죠 근데 게이밍에서는 큰 차이 안 납니다 게이밍 차이 나려면 이 4070 같은 거 꽂아줘야 4060 Ti 말고 평균 프레임이 10에서 15% 정도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견적액은 18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13600KF가 워낙 출중한 놈이라서 4070 Ti 꼭 꽂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4070하고 4070 Ti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할까봐 얘기할 텐데 4070 Ti는 실제로 3090보다 좋고 3090 Ti랑 거의 맞먹는 수준 그러니까 전세대 제일 좋은 글카랑 맞먹는 글카입니다 근데 그거를 13600K로 커버가 된다고요 이 13600K가 게이밍 성능은 12900K랑 비슷하고요 멀티 성능은 12900K보다 조금 처지는데요 그래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조합은 멀티 성능도 준수하고 각종 작업과 QHD144 모니터 사실 때 그때 상호 게이밍도 가능합니다 트리플 트리플 에이크 게임을 하더라도요 스팀 고상인 게임 그래서 진짜 고급 PC가 돼요 이전 세대 12900K와 3090 Ti 조합했는 거랑 이거 13600K에 4070 Ti 조합한 거랑 거의 똑같은 용역에 프레임이 나오고 거의 똑같은 작업성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얼마다? 230만원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4070 Ti 120이라는데 지금 230밖에 안 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전세대랑 비교하면 그렇다는가요? 저도 4070 Ti 가격이 좀 비싸다 생각해요 어쨌든 230에 진짜 전세대 최고급 PC 수준의 PC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역도 얘기해 줬고 가격도 얘기해 주고 이 인텔 150에서 240 PC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진짜 다용대로 쓰기에 괜찮은 PC들이니까 예산에 맞춰서 123번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AMD 견적입니다 AMD 7000CG CPU를 권장하는 게 진짜 거의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하하 7000CG CPU 넣은 상태로 견적을 짰는데요 인기 온라인 게이밍에서 좀 유리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은 막 순위를 보면 있잖아요 스타 롤 배그 피파 그 보시면 메이플 라든지 다소 4인 블런더프 로스트아크 이런 거 있잖아요 비교적 중사양 혹은 저사양 게임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 정도의 게임에서는 이 인텔의 i5 시리즈보다는 AMD 7000CG가 프레임이 잘 나와요 제가 리뷰한 거 보시면 이 7000CG 잘 나오니까 내가 하는 게임이 뭔지 주로 하는 게임이 한번 확인하시고 인텔 i5 가든 아니면 7600을 가든 고민하시면 될 거 같아요 다만 멀티 성능은 확실히 13500이나 아니면 13600K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다용도로 쓰고 싶다면 웬만하면 인텔 가는 게 맞습니다 가성비적으로 생겼을 때 인텔이 조금 더 좋은 거 같아요 하지만 이 AMD 근적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7900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거에요 이 저렴한 보드에서도요 쿨러 똑같은 거 쓰고 혹은 7000CG 3D 제품 나오면 좀 더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겠죠 이런 i5 i7 보다는요 그런데다가 다음 세대도 지원하고 다음 다음 세대도 지원할 확률이 높은 보드이기 때문에 진짜 길게 나는 부품을 바꿔가면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AMD 견적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고 인텔이나 AMD나 선택하시면 될 거 같아요 CPU는 일단 7600을 우선 추천 드릴게요 다른 거는 살만한 게 마땅히 없습니다 7600X 조금 더 좋은 성능인데 그 조금 더 좋은 성능이 5%, 3%, 1% 밖에 안되고 가격은 5,6만원 비싸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갈 이유가 없고 7700 노멀이나 7700X 뭐 이런 애들은 사실 가성비가 없어서 쓰기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7600만 딱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7600이 전력 소비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팔라딘 400이나 RC410 쓰시면 되고요 수동 오벌 할 생각이 있다면 RC1800이나 AG620 정도 살짝 높이시면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일 싼 게 B60 N-A 와이파이 입니다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지원하고 가장 저렴한 650 보드가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도 7600이나 7900 노멀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 다 전력 소비가 별로 높지 않아서요 그리고 좀 더 괜찮은 보드 쓰고 싶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냥 B650M 박격포 와이파이 쓰시면 됩니다 전원부가 훨씬 튼실하고 사운드가 ALC4989에 들어갔기 때문에 품질이 좀 더 좋아요 이거 가시면 이제 70003D 존보용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죠 그 위의 것은 없냐 있습니다 XU70P 정도 가시면 됩니다 왜 MSI 걸 다 도배해 놨는데요 MSI 게 대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아서 그래요 확장성이 뛰어나고 얘도 이제 사운드도 좀 괜찮게 들어가 있고 X7세보드다 보니까 포트를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해줘요 전원부도 좀 더 강화되어 있어서 이 정도급이면 사실 제일 위에 등급 CPU 오버클럭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7600에 나중에 앞으로도 업그레이드 할게 뭐 8600 이런 나는 R5 수준 R5 수준 쓸 거면 이 보드 쓰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는 좀 더 높은 등급의 CPU를 쓸 생각이 있다 그러면 B650 좀 더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3번은 어디 가면 갈 이유가 없긴 해요 램은 삼선전자 메모리 4800짜리 쓰시는 게 무난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대표준 6000 아 6천 제대표준 5600을 꽂아봤자 5200까지밖에 적용이 안되니까 그냥 삼선전자 메모리 쓰는 게 가성기가 좋습니다 뭐 클럭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올리고 싶다면 이거 수동 오버하세요 그리고 하이닉스 메모리 넣어서 6400까지는 시도해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메모리 넣는 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떨어져요 이게 7000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AMD는 6400이 1대1 메모리 오버 지원하는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텔은 처음부터 1대2긴 하지만 어쨌든 AMD가 1대2 되면 인텔과 다르게 성능이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하이닉스 메모리는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 웬만하면 삼선 메모리 사서 6000 넣고 쓰든 아니면 노멀로 쓰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라고 얘기할게요 1픽입니다 1픽 그리고 좀 이쁜 메모리 쓰고 싶으면 G스킬 메모리 6척짜리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추천하는 보드에서는 XMP 적용이 잘 됩니다 요거보다 더 높은 거 가다가 XMP가 적용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요정도 쓰세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예산에 따라서 여러분 150만원 견적이면 4060 태아에 쓰시고 여러분이 대충 180만원 견적이면 4070 쓰시고 여러분이 230 견적 정도 된다면 4070 Ti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13600K에 4070 Ti 쓰는 것보다는 다소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7600 쓰시면 근데 엄청난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조금 떨어져요 못 쓸 정도가 아니에요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 오히려 13600K보다 프레임이 잘 나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7600K이 13600K한테 조금 많이 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벤치가 좀 있긴 있을 텐데 얘는 PBO만 켜도 사실 둘이 평균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와요 최소 프레임 방어가 13600K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선 추천드리는 거죠 10점 게임 평균은 7600도 크게 뒤집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여튼 230 견적은 4070 태아에 가시라 SSD는 뭐다? P3 1이 원픽입니다 설명 더 이상 안 할게요 인텔에서 왜 이 SSD 쓰라고 했는지 대한 설명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보고 오시고요 여러분 3060 태아에나 3070 4070 태아에 샀을 때는 웬만하면 골드급 이 파워 쓰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전력소비량이 대략 400W 정도는 쓸 거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여유도 있고 안전회로도 많고 전기료도 아끼기 때문에 4년 5년 쓰다보면 결국은 내가 더 썻는 돈이 커버가 될 겁니다 다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MSI꺼 A750GF 같은 거 이거 CWTOEM이라서 품질은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다른 애들한테는 조금 차지긴 하는데 그만큼 싸잖아요 이거 가시고 예산 좀 여유만 있으면 그냥 1번 선택하세요 1번 아니면 2번 가는 게 베스트 선택인 거 같아요 차후 업그레이드 생각해서 아까 바퀴포 보드 샀는데 그럼 파워도 넉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은 마닉 850W나 시소니 850W 골드급 파워 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S700 케이스 요거 기본팬 6개 지원해 주죠 상단팬 소음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뭐 LED 앞에 거 끌 수도 있고 나름 쓸만한 케이스입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 4070Ti 구매할 때 길이가 330mm 이하급으로 써야 되겠어 사실 3060Ti나 3070 좀 짧은 애들 쓸 때나 요 케이스 가시고요 L600 Quiet 랑 DLX21 있는데 L600 Quiet 기본팬 품질이 강화된 L600 이에요 기본팬이 두 개가 빠지긴 했는데 근데 전면 세 개랑 후면 한 개가 생각보다 소음은 안 나고 고정도 덜 나고 공기 풍량풍하면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는 것도 괜찮고 무난하게 쓰시려면 DLX1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4070Ti 같은 거 쓰실 때는 요거 가면은 수냉 가기도 편하고 공냉 가기도 편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혹은 그래픽 값 선택에 따라서 요 케이스 셋 중에 선택하시고요 13500과 비슷한 게임 성능을 가진 7600을 사용했습니다 멀티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포토샵이나 간단히 영상 편집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7600과 360Ti 조합은 현실점에서 가성비 경제사보다 애매한 편은 맞습니다만 차후 업게이드가 용이하고 편하다는 거죠 업게이드가 윈도우 10 지원이 가능해요 얘는 윈도우 11 사이드입니다 이 코드 같은 애들은 윈도우 11을 강제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윈도우 1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또 프레임이 잘 나와요 윈도우 10 특성이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7600에 공냉 B650 대 360Ti 조합하면요 골드급 파워 써도 150만원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립공비 생각하면 뭐 거기서 몇만원 더 줘야 되겠지만요 그 옆에 거는 3070을 써는 건데요 3070은 전세대죠 전세대 2080Ti 최상급 제품하고 맘먹습니다 FHD 상황에서는 풀업을 할 수 있고 KHD에서는 중상업 정도로 웬만한 게임 다 돌릴 수 있고요 4K는 좀 버거우니까 권장하지 않고요 윗급 그래프를 쓰려면 차후에 나올 3D 모드로 넘어가는게 좋긴 한데 어쨌든 7600에 3070 정도는 성능자가 거의 없이 플러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견적자 시이면 175만원 정도가 실구매가가 될 겁니다 그 옆에 거는 4070Ti 있었어요 이 4070Ti는 3090Ti와 맘먹을 정도의 QHD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QHD144 상업으로 게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7600을 쓰면 멀티 성능은 다소 아쉬우나 게이밍은 시선세대 i5 13400 13500 충분히 맞먹기 때문에 차후 어깨도 생각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4070Ti 쓰신다면 웬만하면 13600K가 쓰시는게 좀 더 프레임을 안전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거 설명 한번 드리며 총 견적은 230이다 자 그렇게 AMD 150에서 230만원 견적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진짜 전문가형이거나 아니면 최고급 게이밍 pc 라고 보면 되는 350에 520만원대 pc 입니다 인텔용 13700K나 13700K를 씁니다 가격적으로는 4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 가성비캐 쓰겠다면 kfc고 영상편집같은 것 때문에 키싱크 쓰겠다면 13700K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대부분 용도에서 씁니다 10% 가까이 싸니까요 12900K의 상위호환으로 어떤 용도로 쓰든 OK입니다 이제는 용도를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걸로 안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13900F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멀티 성능이 13700K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게이밍은 비슷한 cp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용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으시다면 13900 가시면 돼요 13700에 게임밖에 안 안돼요 하시는 분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랭 써도 되나요 물어보실 때 사실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공랭 대장급 쓰셔야 돼요 이 두 제품 중에 선택해야 되고 사실 영상 편집 뿐만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고 압축하고 이런 것도 부활을 얻어도 주는 거거든요 음악을 변환한다든지 그런 조금 더 다용도를 생각한다면 게임을 켜놓고 모바일 게임도 켜놓는다든지 게임을 하면서 다운 받거나 아니면 게임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동시다발적인 사용 용도로 쓰신다면 그냥 무조건 수냉 가격이 좋습니다 13700K는 X73이나 X63 그리고 LS720 LT720 정도를 권장드려요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냉 쿨러들이고 누수보정 보장 당연히 됩니다 만약에 터지면 다른 부품까지 다 무너져요 근데 온도도 비교적 잘 잡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보다 싼 애들 좀 있어요 뭐 CT 머시기 아니면 에코에 머시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엠테기 레드빗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절반 가격인 대신 성능도 다소 떨어지고 소음도 심하니까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13700K 쓸 거면 진짜 저음도 고급 클럭 수준이 좋습니다 그 밑에 거는 지금 일체형 수능 중에서 얘가 대빵이에요 H170 얼마 전에 품절이었죠 워낙 인기리에 팔려서 이게 다시 들어왔거든요 요거 쓰시면 i9도 커버되고 i7도 커버됩니다 i7 같은 경우는 좀 오버클럭도 가능한 최고급 순행 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차이는 요렇게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Z790 보드 그 40만원대 30만원 중반대 괜찮은 것들 다 품절 났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Z690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Z690 폴스 다소 물건이 남아있습니다 40만원 초에 살 수 있고요 Z690A 요거는 30만원 후반에 살 수 있어요 둘 다 사운드도 괜찮고 어 전원품질도 나쁘지 않아서 i9까지 커버되니까 이 둘 중에서 웬만하면 선택하시고요 나는 램오버 때문에라도 꼭 Z보드 가고 싶다 Z보드가 790보드 690보다 램오버가 조금 더 잘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Z790 에어로 가시면 돼요 그나마 합리적인 790이에요 근데 말이 합리적이지 50만원 정도 하죠 이것들도 다 품절되면 CPU에 700A 이상 공급하는 Z690, Z790 보드 다른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드는 웬만하면 뭐다 기가바이트 MSI 아수스 보드 선택하는게 그나마 품질이 조금 더 나아요 램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는 하이닉스 메모리 가는게 의미가 있습니다 메모리오버 7000 정도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오버용 메모리 가는 것도 괜찮고요 프레임 방어 훨씬 잘 돼요 가선비 생각 안되면 삼성 메모리 가서 6000정도 찍고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오버 안하시다 그러면 그냥 이거 1번 쓰시고 아니면은 3번 쓰시면은 조금 더 게이밍에서 유리하기도 합니다 1번이나 3번 오버 안하고 쓰실 분들 가볼만해요 XMP 메모리는 사실 고클럭 올릴 수 있는 애들이 진짜 한전적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 고가형 견적에서도요 그러니까 1, 2, 3번 중에서 용도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4080 가세요 4080 여기 4070T에서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되는데 사실 4070T에는 137600K 가도 프레임이 137700하고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4080 정도 될 때부터는 QHD에서 i7하고 i5의 차이가 좀 커요 137600K 같은 i5 중에 비싼 걸 써도 최소 프레임 방어가 7% 8% 차이납니다 130프레임 대 140프레임 정도에요 그래서 4080같이 아주 뛰어난 혹은 4090처럼 정말 좋은 이런 제품들 쓸 때는 웬만하면 137700K 가는 걸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순수 작업 용도로 137700이나 13900 사셨다면 그리고 극하 가속을 안 쓰는 작업을 쓰신다면 그냥 4060 쓰시면 됩니다 4080이나 4090은 비싼 제품 안 써도 됩니다 얘네들 좀 저렴한 제품 써도 충분히 전원부나 쿨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격 보시고 선택하세요 SSD는 P31 쓰세요 여기서도 굳이 P41이나 980프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용도에서는 P31, P41 차이점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적인 P31 쓰시고요 뭐 가성비적인 성능 좋은 제품 쓰겠다면 PM9A1 정도까지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4080 쓰신다고 했을 때는 850W 권장드리고요 Maneacrash2 850 쓰시든지 GM850 쓰든지 아니면 FSP Pro-G 85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고용량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 1050 이거 쓰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이게 8핀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는게 3개밖에 없어가지고 4080용이지 이거 가지고 4090 쓰시면 핀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다이렉트로 못 꽂습니다 그래서 이 1,2번은 4080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4090 샀다 그러면 G-PRO 1000W나 아니면 FOCUS GX 1000W 쓰세요 시선이크 사면 얘네들 4090 전용 케이블 따로 주거든요 그거 쓰시고요 그리고 FS Peaker 샀다 그러면 이 케이블 따로 살 수가 있어요 4090용 케이블 따로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사서 쓰시거나 아니면 포함해 주는 거 쓰고 싶으면 이거 3.0 규격이 있습니다 그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4090 쓸 때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PU-X 이런 비싼 거 안 써도 되긴 됩니다 여러분 DLX-1 같은 거나 L-100W 써도 돼요 가성백개 쓰고 싶으면 L-100W나 DLX-1 쓰시고요 난 좀 간판도 두껍고 소음도 좀 잡고 싶으면 PU-X 쓰시면 됩니다 DS-5000도 쓸 수 있는데 DS-5000은 그래픽카드 호환 폭이 340mm 까지니까 꼭 길이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DLX-1이나 L-600이나 PU-X는 웬만한 극화 다 호환되니까 폭 확인 안 하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 호환 그리고 높은 멀티 성능과 싱글클로우 어떠한 작업 환경에 게이밍 이런 거 다 돌아갑니다 특히 4080과 4090은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i5와 차이가 날 정도로 i7의 뒷받침을 잘해줘요 최소 프레임 방어 확실하게 뛰어납니다 그러니 요걸로 가시면 진짜 거의 모든 용도에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비용을 소비해야 되겠지만요 13700K의 4080좌 그리고 X73을 썼을 때 35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C900가는 353만원에서 355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거는 13900을 썼습니다 멀티 성능이 좀 더 뛰어나게 바뀌었고 게임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790X와 맞먹는 멀티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작업도 맞먹겠죠 4K도 드디어 정복 가능합니다 4090은 썼기 때문이에요 4K143 모니터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13900F죠 K 아니고 F4090 그리고 H170i 저항은 512만원 실구매가 515만원 정도가 나올 거고요 13700에 4090 850W 파워를 썼을 때 위에는 1000W 파워를 썼겠죠 그럴 때는 한 470만원 정도 실구매가가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이 H170i Q12 쿨러를 달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한정적입니다 X73은 내가 아까 추천했던 케이스 쓰면 되고요 이 쿨러 쓸 때는 DS5000 PU-S PU-S 전면밖에 안 돼요 LANGCU3 이 정도만 호환됩니다 혹은 DEFINE7XL 이렇게 호환되니까 쿨러를 H170i H170i 그리고 i9 갈 때는 조금 더 주의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인텔의 최고급 PC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은 AMD의 전문가용 PC입니다 AMD가 7900이 나와서 드디어 이제 부담원 추천할 수 있게 되었어요 7900이 PBO를 키면 7900X와 거의 동등한 성능은 보입니다 PBO 안키더라도 그것보다 성능이 많이 안 떨어져요 10% 정도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게이밍 성능은 똑같고 멀티 성능이 10% 떨어집니다 대신 전력 소비는 확연하게 줄어가지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쓸 수 있어요 이 7900NOM을 쓰시면 무려 2만 째 3만 째의 공렘 쿨러도 온도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 게이밍도 좋고 멀티 성능 전성비도 좋고 렌더링 돌리기 좋은 작업용 PC에요 윈도우 10, 11 다 호환되고요 진짜 이거는 이제 13700 대신 써도 된다 할 정도로 괜찮게 뽑힌 CPU입니다 그리고 7950X도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고 멀티 성능 대비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에요 17만 원 이거 인텔의 i9 13900K 걔가 지금 한 80만 원 정도 하는데 걔랑 얘랑 작업용으로 따지면 사실 7950X가 더 나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이밍이 우선이 아닐 때는 1번이든 2번이든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게이밍 PC 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보다 다용도 전문가용 PC 라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799X 선택했을 때는 X63 X73 선택하시고요 좀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LS720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7900 노멀 선택했다면 팔라딘 400이나 RC1800 쓰시면 아주 남아 돌아요 PBO를 켜지 않는 이상 PBO 안 켜도 충분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7900은 굳이 PBO를 켜는 걸 추천되지 않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50 토마코 쓰면 뭐 하나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냥 무낭무낭하게 확장성도 챙길 수 있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원에 전원부도 충분하고요 이 정도 쓰시면 되고 조금 더 많은 포트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XU70 Earth Elite 쓰면 됩니다 근데 XU70하고 B650하고 어차피 CPU로 가는 레인 대우폭은 비슷해서 포트가 많아질 뿐 동시에 다 쓸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다행히 달고 나눠서 쓸 때 고를 때 확장성이 XU70이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가면 그냥 1번 선택하라는 얘기에요 돈 주고 2번 안 가도 돼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성 전자 메모리 4816기가 두 개 쓰는게 적당히 오버되고 가성도 좋습니다 물론 좀 더 클럭을 6400 정도까지 높여 쓰고 싶다 그러면 하이닉스 메모리 가는게 맞긴 한데요 6400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2번은 좀 컴퓨터 아시는 분들이 선택하세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쁘게 꾸미기 위한 신입 메모리 보시면 됩니다 가성비도 없고 성능이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여러분이 260만원 정도 예산이면 4070Ti 가시고요 요 두 제품이 지금 가성비가 좋습니다 순수 작업용이면 30000이나 3060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산이 300만원 중후반이 넘는다면 4080 가시면 돼요 펠릭 게임락 제품 이거 EMTEC 제품과 똑같은 거죠 혹은 뭐 그 외에 저렴한 다른 4080 쓰셔도 상관없는데 컬러풀 토마크가 그 다음으로 저렴하더라고요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산이 500에 가깝다면 4090 쓰셔도 됩니다 4090에 4K 가면은 사실 뭐 7900 간다고 한들 크게 프레임이 쳐지진 않아요 물론 i7 갖는 것보다는 최소 프레임이 6% 7% 쳐지니까 물론 게임 파켓 생각 안한다면 AMD 보다는 인텔 가시고 내가 작업이 조금 더 중요하다면 AMD 가시기 좋겠죠 SSD는 여전히 P3이 쓰시는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진짜 지금까지 분량을 한 번도 못 봤을 정도로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만 좀 더 고성능을 원하시면 P4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2번은 우선 추천하진 않을게요 이게 2번이 한 4순위로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3, 4번은 아직까지 분량을 본 적이 없지만 2번은 2번 정도 분량을 봤기 때문에 작업이 우선인 전문가 연필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4번 3번 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070Ti를 선택하셨다면 750W 파워로 충분하니까 마이크로니스 클래시2 쓰시거나 하이드로 G 프로 치라고 쓰세요 얘네들이 확실히 분량률이 낮아요 다른 좀 더 저렴한 10만원 9만원짜리 750W 있다고 그거 자꾸 그러시는데 걔네들 분량률 확인이 높습니다 아니면 뭔가 품질이 떨어진 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음이 좀 더 심하거나 요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80, 4090용은 1000W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안가도 되지만 여기 가면은 넉넉하고 분명히 파워 소음도 줄일 수 있고 고주파도 좀 줄일 수 있고 거기다가 좀 더 길게 라이프타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이 오르겠죠 자 그렇게 견적 짠다면 케이스는 자 이 정도 고가 오면은 사실 요 앞에 DLX1 부터 선택하는게 좋아요 DLX1 선택하거나 PU-PASS 아니면 GT501 LANCU3 DEFINE7XL 이 정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케이스 특성을 얘기하자면 쿨링도 적당히 잡고 고급지고 소음도 잡는 케이스 그리고 확장성도 좋은 케이스는 이 DEFINE7XL 입니다 얘는 아까 H170 같은 420mm의 라디 호환폭도 지원할 정도로 큰 케이스입니다 요거 쓰시는게 좋을 것 같고 돈이 좀 있다면 예산은 좀 잡고 그냥 무난하게 쓰려면 DLX1이 베스트해요 적당히 타협해서 괜찮은 케이스 없냐 하면 PU-PASS 얘는 저서음으로 쓸 수도 있고 고쿨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면에 상단이나 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덮개가 LED 있고 조립하기 편한거 쓰고 싶다면 TUF GTE501이나 랑클스리 가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LED 있고 조립하기 비교적 편안 편이에요 뭐 나머지라고 조립하기 훨씬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난이도는 비슷비슷한데 얘네들은 그냥 LED팬 구경하기 좋은 케이스 적당히 간판 두꺼운 가격대에 걸맞는 제품을 보시면 되겠네요 7900에 4070TA 삼선 램 그리고 B650 보드에 DLX1 공랭 조합을 하면 26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고 실 구매가는 265만원 정도 되겠죠 경쟁사에 12900K와 맞먹는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전력이지만 90W도 안 쓰는 CPU입니다 i7 끝과 맞먹는 머트성능을 가지고 있고 작업과 게이밍 둘 다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게이밍이 i7하고 비교하면 살짝 처져요 그냥 i5k 버전하고 유사한 수준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799X는 어떤 작업이라도 경쟁사의 i7과 i9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최고의 전문가용 CPU입니다 윈도우 10, 11 화환상 타지 않고요 4080과 4090까지 장착한다면 게이밍도 경쟁사한테는 살짝 처지겠지만 뭐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원활하게 돌릴 수 있겠죠 얼마 전에 100만원에 가까워서 가성비가 별로였지만 지금 70만원 중후반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꽤나 괜찮아진 CPU 조합입니다 790X에 4080 갔을 때는 370만원 790X에 4090 갔을 때는 거의 5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AMD의 최고 PC도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은 제가 로또 되면 살까 고민중인 상상의 게이밍 PC입니다 이거 주문하신 분 가끔 있는데 부럽다 여러분 이걸 함부로 하 구매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재력이 부럽습니다 13900KS 얼마 전에 나온 제품이죠 사실 13900과는 게이밍 성능이 1% 정도밖에 차이 안 났지만 어쨌든 가장 빠릿한 게이밍 PC입니다 가장 빠릿한 게이밍 CPU고요 이거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 집어넣고요 웬만하면 그냥 K 쓰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게 메모리 오브는 좀 더 잘 된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거를 쿨링하려면 H170I를 써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못 써요 솔직히 이거 쓰시고요 가이드 키까지 넣으면 그래도 1,2도로 더 낮출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시 히어로 집어넣고 사실 저는 아펙스 하고 싶은데 아펙스 계속 품절이 되더라고요 아펙스 못 사면 타케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랩 오브 생각한다면 그런 거 집어넣고 G 스킬 메모리 I7000에 그냥 들어가는 거 이거 집어넣고 아니면 하이닉스 에이 다이 언락 제품 사가지고 방열판 받고 4090 취향에 맞는 거 불칸 슈퍼힙스 이런 것들 비싼 것들 그런 거 집어넣고 980% 두 개 받고 거기에다가 티타늄 등급에 1600W 파워 그리고 디파인 7X에 40만 째 케이스 이렇게 하면 한 800만원 견적 나옵니다 비싸긴 한데 이게 대빵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 뭐 조만간 AMD의 설레발인지 팩트인지 뭐였지만 CD 제품 나오면 CPU는 3D 제품이 최고의 게이밍 CPU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당장 현시점에서는 저에게 가장 높은 게이밍 PC입니다 작업용도로도 당연히 거의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죠 다만 800만원 아 제가 이제 주거차를 800만원 주고 샀거든요 미니 쿠퍼 쿠페 그런 마음먹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영역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행복한 상상으로 한번 짜본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마지막 말도 안되는 최고 PC 견적까지 보여드렸어요 1시간 12분 동안 달려왔네요 이번엔 제가 자막을 생략할 수 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빨리 올려달라고 뭐 자꾸 성화시라서 어쩔 수 없이 자막 없이 올려도 되는데요 혹시나 발음이 좀 부정확해 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다 싶은 거는 밑에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내놔 다른 분들이라도 답변을 드릴 거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무려 한 6,70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대신 답변 달아 주겠죠 혹시나 제가 보면 제가 의문점에 대해서도 답변 달아 줄 테니까 마음껏 밑에 댓글 남겨 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만 확인합니다 한 일주일 넘어가면 잘 안 보니깐 제발 좀 일찍 남겨 주세요 다른분들은 아마 2월 되어서 월급 연락에 논K나 X 를 포함시킬 테니깐 당장에는 제 견적 보시는게 여러분이 여러모로 편하실 겁니다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1월 월급 연락 Buddh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